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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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아냐 이번엔 종교시들 있을거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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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또 뭐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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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싸움 마귀야 아아 마치 이 자가라가 하네 아하하 나는 싸움 잘하는 어린이 마음 속에 살고 있지 아 마치 이 자실래 라믈로 상가 자가라가 하네 싹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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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대 마모 바스치우 여러분들도 싸움 잘 하지 자가나가 하네 뭐라니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꺼야 자 두통아 너의 마음속에 내가 들어갈 것이다 두통이 아무간대로 일을 붙잡았다 내 몸속에 싸움하는 마귀도 있어 내가 이렇게 밑으로 자그라그라니 못먹는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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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좋은 곳이 들어 있을꺼야 이곳은 람으로 구라보니 칠에 고는 걸쳐 어? 이게 뭐지? 6개월 아이요 시커먼게 있네 여기다 칼로 보자다 어? 이게 뭐야? 6개월 아이요 어? 넌 누구야? 어? 당고스 나는 뭐지? 우상승배하는 마귀다 어? 주신에게 예배드리게 하고 뱀에게 예배드리게 하는 우상 숭배에 마귀니라 여러분들도 우상 숭배 잘해요 우상 숭배가 잘해요 우상 숭배를 잘해요 우상 숭배가 잘해요 우상 숭배가 잘해요 우상 숭배가 잘해요 크 Liang 신령님 안녕하세요 신령님 나는 너의 마음속에 살고있는 거짓말 막이다 여러분들도 거짓말 잘하지요? 거짓말 하지마! 거짓말 하면 까물어질 거야 난 두통이 마음속에 들어갈 거야 나도 두통이니까 내 입이 따라 봤죠?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디야? 안 돼 안 돼 들어오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예 예 연 은 Brad 예 예 그럼 선생님 예 예 아하 하하 아하 아하 어떻게 하면 돼 아버지 기억을 다시 훈쳐 올라 난 지옥 가기 싫어 뭐해 너로 자넘만 버린나 아하하 누구세요 누구야 나는 너의 영혼의 아버지 사탄이다 아들아 악마 고피타 사이단오 너의 아버지라고 아 메롱 피타 보내고 그래 너는 나의 아들이야 오 또 메롱 소라오스 여러분들도 나의 아들 딸들이지요 할로 보내 메롱 소라소리 왜이넣다 왜이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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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오를 믿어 예수오를 믿어 예수오를 믿어 예수오를 믿어 예수오를 믿어 난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 난 예수님이 제일 무서워 난 두통이가 좋아 두통이 맘 바르찜 두통아 예 두통 나와 함께 치우게 가자 난 무서워 난 지옥에 안 갈거야 아 여러분들 나하고 같이 지옥 갈래요 아니 아니 너로 너로 아니 너로 난 지옥에 같이 데리고 가고 싶어 나 아 아 예수오를 믿어 예수님 두통아 네 두통 누구세요? 나는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다 내 손바닥을 봐라 손바닥에 목이 박힌 자국이 있어요 내 머리에 가시관을 봐라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손에 목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썼느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으리라 마귀를 다 쫓아버리리라 그리고 다 천국에 가리라 축복을 받으리라 아시스 파운데이션 예수님 나도 예수님 믿을라 나도 교회 다닐라 잘못했어 다같이 박수 여러분들도 다 교회 잘 다녀서 천국에 가도록 하세요 예수님 믿을라 예수님 믿을라 예수님 믿을라 예수님 믿을라 hini 네 아 아이들 지금 거 으아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 아아 도망가자. 아아 안돼 안돼 오래라 오래라 오래라. 아아 이렇게 마귀들은 다 도망을 책이오 사탄이도 떠나게 되었어요. 아아 이제 이 영혼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 아 아 분하다. 여러분들도 교회 다닐꺼에요. 정말이에요? 퇴퇴퇴 난 갈꺼야. 아아 맞아 아이사이나. 이리하여 우리 두통이는 마귀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어요. 아니 예수파치 사보이 두툼가 보다로 두통이 고 힐델을 받는 시켜라 거니. 내 마음이 마구 기쁘죠. 걱정 고심이 하나도 없어. 아프는 거 또 하나도 없어. 아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아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셨어요. 내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나도 이제 교회 다닐꺼에요. 아아아 박수 이리하여 두통이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두통이도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압수 할렐루야 할렐루야